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로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영섭 정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만약에 정의 행사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어땠다면 하는 그런 가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은 또 어떤 이번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만약에 할 때 처음부터 해봐야 되나라고 했지만 조금 주저했던 측면도 있었죠. 이번 주제는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여러 번 있었지만 대규모로 철수가 이야기되고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7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이었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광복 이후에 38선을 근거로 남쪽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들어온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했죠. 그리고 48년도에 대한민국만의 정보가 수립되면서 이제 주한미군이 49년도에 일부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아예 한 적이 네. 그때 군사 고문단 일부만 남겨놓고 철수했고요. 그 당시에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을 10만 명으로 제한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냉전이 시작될 때 군축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막대한 군대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군대를 많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특히 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막대한 군대를 양성시키면 이걸 가지고 북진을 할 거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계속 북진하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를 계속 올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처음에는 군대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방경비대나 경찰의 일부였죠. 이게 국방경비대로 퉁 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전차도 요청을 했지만 안 주고 하고 전투기 군함 다 안 줬습니다. 딱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약 10만 명 8개 사단 정도를 양성하는 거를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거 밴부 계획이라고 그러나요? 처음에는 대대를 창설했다가 연대를 창설했다가 여단으로 창설했다가 사단을 올리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죠. 사실 시작으로 보면 대대는 어떤 태동기 쪽까지는 이야기를 안고 결국 연대부터 이야기를 하죠. 연대가 사단으로 증설된 게 최초의 8개 사단이었고요. 그 결과가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면 김일성이 스탈린의 바짓가량에 아무리 붙잡고 애원한다 그래도 절대 안 했겠죠. 그러면서 미군이 들어오고 1953년에 휴전이 된 이후에 당연히 미군은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6.25전쟁 때 들어왔던 미군은 주일미군이었나요? 처음엔 주일미군이 들어왔다가 본토에서도 들어오게 돼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죠. 제일 처음 들어온 게 24사단의 연대잖아요. 24사단은 3개의 사단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미군인 거죠. 스미스 부대가 처음에 들어왔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죠. 그렇죠. 24사단의 예아연대, 1개의 연대를 주축으로 해서 만든 특별하게 만든 특수임무부대죠. 스미스 특임대대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부대가 들어오고 휴전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있게 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주한미군의 모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지는 용산이었고 우리가 아는 의정부 동두천 오산 군산에도 있죠. 그럼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가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있었는 아마 한국전쟁 시기였었고요. 그때는 거의 한 해병대까지 합치면 10개 사단이었습니다. 10개 사단이라면 엄청난 거고요. 한 30만 정도? 미군의 그 당시 편재로 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너무 전부 다 왔다고 보면 되죠. 태평양 쪽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는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유럽 주둔 미군들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유럽은 빼고요. 그렇게 되고 이후에는 사단들이 한두 개씩 빠지게 되면서 60, 70년대 되면 대략 2개 사단이 남습니다. 2사단, 7사단. 그러니까 한두 개씩 빠졌다기보다는 대규모로 빠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동식에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사단이 남은 거죠. 제2사단 인디언 헤드죠. 그다음에 7사단 대거라고 불렀던 단검을 모티브로 해서 대거 사단이 2개 있었고 이 2개 사단이 있었는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서 북한이 항상 내세운 조건이 외국군 철수.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58년대에 주 북한 중국군이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 물러나라. 그럼 우리 협상하자라고 했지만 속진 않죠. 그러다가 72년도에 7사 남북공동성명 때 이렇게 남북 데탕트 화해 국면이 조성되는데 사실 북한이 그런 국면을 조성한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들 빼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북한에서 항상 말하는 우리민족끼리 그거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냥 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이미 20년 30년 전에 한 번 심하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크게 논의가 되진 않았는데 몇 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죠. 최근으로 하면 거꾸로 시간평을 돌려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돈을 더 내놔라. 안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트럼프 시절에 마크하이퍼스 전 국방부 장관 회고록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한국을 자주 폄하하고 판문점 방문을 해서 화해무도 조성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 국수주의 성향이랑 맞물린 쇼다. 그리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것도 10배였죠. 도둑놈이었어요. 대통령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면 철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철수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전쟁의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사적으로 분석을 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좀 커요. 충격이었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시를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셨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한국은 미국의 안보 체계에 공짜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시각이었죠. 그런데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지만 더 또 계속 역으로 나가보시면 그럼 또 2002년도에 사실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효수 미선양 사건.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든지 2002년도의 거는 사실 감정적인 문제가 좀 컸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면 79년도에 카터 대통령 시기에는 정말로 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한계사단은 철수를 했었고 2사단만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한미군을 빼겠다라는 시기 카터 얘기해서 그때 들리는 여러 가지 당시 흉흉한 소문에 의하면 미군이 출발하려고 비행기에 다 탔더니 한국군이 발칸포 갖다 놓고 뜨면 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절박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다 철수를 박정희 정권 또 있었을 텐데 박정희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묶어두려고 했고 정 다 나가겠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웠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걔들이 들어주면 안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왜 철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이상을 정치로 실현하려고 했어요. 도덕 정치적인 요기였기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었는데 박정희 정권은 깡패 정권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리고 당시 당시 여러 가지 코리아 게이트 사건도 있었고 그때 한국과 미국 사이가 편할 때는 아니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심지어 핵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박정희 정권이 그러니까 모든 게 박정희 정권하고 안 맞았었죠. 카터 정부 있을 때는 그리고 재선에 실패하면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강한 미국을 표방했던 레이건 정부에서는 두한민국은 철수행이 안 나왔어요. 흐지부지 됐구나. 하지만 이제 79년도에 실제로 철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진짜 백악관 문서에서도 드러났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서서히 앞서기 시작한 시점 이때 시즌이 맞긴 하죠. 77년부터라고 하죠. 확실하게 앞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고 사실 그냥 거의 비슷했다. 깻잎 한 장 차이. 비슷한 것은 70년대 초반서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어요.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뒤졌고 70년대 초반부터는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 한 5, 6년 정도에 거의 이제 동등 약간 이상 정도 갔다가 그 기미가 확실하게 보여드린 시발점은 77년이에요. 그렇게 되고 경제력은 약간 앞선 상태 근데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은 군사력도 사실은 압도적인 우위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게 압도적이진 않죠. 해군 상태를 보면 북한 해군 상태도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해군도 그때 가지고 있던 함정들을 보게 되면 잠수함 당연히 없었고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대형 함정들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첩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다녔. 80년대에는 대남 도발의 상당수가 간첩선이 넘어와서 격침당하거나 아니면 알로에트 헬기가 날아가서 미사일을 쏴서 격침시켰던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해안선까지 북한의 간첩선이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손쉽게 올 수 있죠. 그리고 전차 전력도 우리가 열쇠고요. 그때 M48이 최신형 전차 M48에 A5K나 A3K 개조를 하기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을 시작한 게 77년이거든요. 이재사 지금의 현대로템 그전에는 다른 사명이었죠. 거기에서 이재사 개조를 하기 위해서 서서히 초도 양산을 하고 있던 때예요. 정선에 약간 보내지던 그 시기죠. 장갑차 전력이나 포병 전력도 말할 나이도 없었고 아예 없었죠. 북한의 기갑 전력이 어떻게 보면 열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 열쇠예요. 확실하게 열쇠라고 열쇠라고 해야죠. 열쇠입니다. 그다음에 공군 전력을 보게 되면 그때 F-4 팬텀 F-4 제공호 F-4 팬텀도 좀 더 상세히 얘기 드리면 F-4D만 있었고 F-4E는 이제 계약이 완료돼서 초도 양산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거든요. 북한 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있었다면 서울 상공의 제공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정도였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북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편하게 대남 도발을 했겠죠. 포도 쏘고 했겠죠. 그 70년대 대남 도발의 특징 중의 하나가 미국이 화를 내면 엇바로 수그러들었어요. 미류나무 절단 사건도 미국이 화를 확 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례적으로 요즘은 항모전단 미국의 항모전단이 오면 별 반응을 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는 들어오기만 했다 그러면 꿈쩍도 못했죠. 왜냐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미군이 없고 물론 미군이 없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죠. 증파되고 하겠지만 사실 그러려면 미국 일본이나 하와이에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은 불가능하고 또 하나 대남 도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을 때 한국군이 반격에 잘 못 나섰던 이유는 미국의 만류가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면 사실 미국은 원하지 않은 전쟁에 빨려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교전이 벌어져서 전쟁이 심화되면 미국은 자동 참전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또 위험했던 게 베트남전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전쟁 미국이 물론 개입을 하겠지만 그 개입의 어떤 강도랄까 이런 게 장담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한 번 아시아에서 싸워야 한단 말이냐 회의론이 들겠죠. 또 베트남의 악몽이 가시지 않은 박연희 얘기대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제 그러면 79년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핵 개발을 다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한미 상호방위조역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박연희 얘기하는 불안감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핵 개발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83년 영화 헌트의 배경이 됐던 아웅산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죽을 뻔했잖아요. 바로 그땐 전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들리는 소문엔 강원도 쪽에 있던 부대 막 실탄 다 나눠주고 유언장 쓰라고 그러고 손톱 머리카라 다 보관하고 이런 분위기였었고 청천강 라인까지 어찌 됐든 밀어보자 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일부 장교들은 평양에 부대를 투입해서 김일성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하자. 이게 이제 벌초 계획이라고 부르는 벌초 작전 내지는 벌초 계획이라고 부르는 계획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건 미국이 차마 다시는 몇 가지 당근을 주면서 무마가 됐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 철수가 된 상황이었다면 2판 4판인가는 얘기신 거죠. 제동 장치가 없어진 셈이고 그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전두환 같으면 침투를 했을 것 같아요. 침투를 아니면 미국의 이렇게 압력이 덜했다면 실제로 뭐 제한적인 공격이든 어떤 식의 보복 공격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정통성 있던 정부가 아니었으니까 이럴 때 물러나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 작가님의 추정으로는 반드시 전쟁은 일어났네요. 일어났을 거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내가 한 대 때리고 야 이제 한 대 쳤으니까 그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 그래 우리 청천강까지 밀게 이런다고 북한이 아 그래 알겠어 청천강까지 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냉전식이라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미국은 자동 개입해야 되고요. 그러면 냉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나 소련이 개입하지 말란 법이 없게 돼요. 제1차 한국전쟁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핵이 있었다는 거죠. 양쪽 다. 사실 제1차 한국전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게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확장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죠. 아시아에서 시작된 제3차 세계대전. 그렇게 가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쟁의 징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냉전이 극대화됐던 시기였고 핵무기를 써서 상대방을 압살시켜야 했던 강경파들이 남아있었고 심지어 기계적인 오판이긴 하지만 소련의 방공센터에서 갑자기 미국의 핵미사위를 발사됐다. 그건 정말 지구 멸망에 근접하게까지 갔는데 그럼 데드맨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그 담당 장교가 이거 고장인 것 같다. 이게 갑자기 이럴 류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역시 기계장치 고장이었어요. 3차 세계대전을 가더라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양쪽에 핵전쟁까지 가는 3차 세계대전을 과연 할 정도로 이 한반도의 지정학점 중요성이 높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개가 개호동하는데 아무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법도 하네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청천강 백두산 이런 데 다시 나타나게 되면 중국이나 소련이 핵무기를 쓰지 말라는 보장은 이게 대형 핵무기 아니라 그냥 소형 당시에는 소형 무기도 심지어 박극포에 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쓰게 되면 확정되는 거는 사실은 정 작가님 생각에 대충 몇 년도에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웅산 테러가 실제 있었다면 83년이 또 83년도 되면 서독도 그렇고 재무장 같은 게 유럽에서도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던 모든 게 다 모였던 시기였었어요. 그 답에 대한 가정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79년 철수하자마자 6개월 내에 전쟁이 일어난다. 왜? 아까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전쟁에 대한 미국의 온 국민들이 다 전쟁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전쟁을 미국이 말은 명분은 있어서도 섣불리 개입 못해요. 저는 만약에 개입을 하더라도 여론 눈치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하게 되죠. 자국군이 본토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나 본토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받는 건 없단 말이죠. 그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우리 방송에 전인범 장군이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미국인 15만 명이 와 있는 거다. 미국의 소도시가 우리에 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군대건 군무원이건 민간인이건 이 사람들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인계철선이 역할을 해준 거였고 79년도에는 사실 그 정도의 인계철선 역할을 했던 게 주한미군이었고 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박 의원님 얘기대로 과연 79년 한 6, 7월 8일 때 북한군이 대규모로 남침을 했을 때 미군은 공군 폭격기는 보내줬을 것 같아요. B-52는 보내줬겠지만 지상군을 보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거슬러서요. 만약에 트럼프 시대 때 주한미군의 철수 요청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철수를 했다면 우리는 분당금 못 내겠다. 그럼 우리 철수하겠다. 그래 해.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만약에 트럼프 재임 시절에 철수를 하게 되면 국방비가 엄청 늘어났겠죠. 국방비 대한민국의 국방비 급증 급증 한 수다 돌파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주한미군의 내는 분당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어마어마했는데 10배를 부르는 건 아까 도둑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당금만 가지고도 쉽게 국방력을 늘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와서는 섣불리 결심은 못해요.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력만으로도 그렇죠. 워낙 재래식 전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제 생각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떨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위험하다. 지금은 북한이 되게 얌전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말린 사람 막아주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이 있긴 하지만 그걸 쓰는 순간 김 씨 집안은 사실 지구상에서 발을 붙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90년대 초반에 벌써 결정이 났다라고 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재래식 전력의 남북한의 전력차는 90년대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트럼프 때는 더더군다나 더 많이 차이가 나 있죠. 그런데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곧비 풀린 무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도발을 한다고 우리가 반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도발을 그동안 우리도 참았던 거는 잃을 게 좀 있었던 데다가 미국이 막아줬고 그다음에 미국이 나서주면서 그랬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고 포탄이 만약에 연평도 이런 데서 떨어졌지만 휴전선에서 파주 어디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론 뒤집히는 건 저는 신한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에다가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아요. 평양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현무에서부터 시작되면 그다음에 남포라든지 아니면 원산항 같은데 길에 한 번 깔아주면 북한은 몇 달 동안 배는 못 지나가요. 그런 것도 있고 철도형 몇 개 부실 수도 있고 수중전력은 제가 그 일지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있는 적 마양도 기지까지도 지금 경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수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전쟁이 났으면 수중전력도 벌써 북한 영해내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80년대 반대의 버전이죠. 육해공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군의 주 목표가 그 목적을 또 이루고 있죠. 개전 1일차의 적 장사정 화력들 특히 장사정포라고 하죠. 화력들의 70%를 계멸시키겠다는 게 1차 목표예요. 1일 하루에. 그런데 그걸 더 앞당겨서 실질적으로의 분석은 90%는 계멸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요. 사실이 그렇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상대방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저래식으로 저를 하겠어요. 그게 전혀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핵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주제를 좀 다뤄봐게 됐고요. 현대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인계철선이자 대한민국을 지켰던 혈명의 어떤 존재이자 그다음에 한국이 서구화를 갔던 결정적인 길인 것 같아요. AFK에는 다 기억나시죠? AFK. 제가 AFK를 보고 많이 잘했죠.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미군 내에서 근무도 하셨었고. 사실 AFK는 일반 채널에서도 잡힌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미국 문화들이 그스란히 들어오게 됐고 한국이란 대한민국이 서구화됐던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제너럴 하스피럴이라는 그런 미드 아, 내가 와 보셨군요. 거기 여주인공이 너무 예뻤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현대 대한민국이 서구의 길을 따라갔던 게 성공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게 없었으면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미국인 만났고 TV 채널 틀면 미국 방송 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현대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건드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한미군 존재는 일단 단순히 주둔군 이상의 존재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미국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면 한국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했을 때 성공한 유일한 사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작가님의 어떤 결론의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런 만약의 전쟁사를 보면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주한미군의 범죄라든지 분담금 문제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를 좀 떠나서 감정적인 걸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동의하면서 또 다른 만약에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으로 얘기하며 보면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점령은 철수할 뻔했어요. 그것이 또 가능했기 때문에 정 작가님은 이런 주제를 했는데 향후에 언제 또 철수 완전 철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법안으로 2만 7천 명 이상 이하는 절대 용인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미국 국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국제정세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주국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산도 발전을 시키는 거고 우리 자체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죠. 북한을 돕고 있는 주변국들까지도 견제해야 되고 옛날에 아픈 역사가 또 되돌이 될 수도 있는 일본도 사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보더라도 자주국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조금 심각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했죠. 저도 그 자서도 읽었는데 백악관 관리들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자기가 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 가져와 이랬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냥 딴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는 이제 만약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핵 개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동아시아에 미군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는 대놓고 견제하고 있죠. 그런 존재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 미국으로서 주한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결론도 냈습니다. 결론은 거의 이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족방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의 전쟁사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만약의 전쟁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합계 경례! 밀떡!